경기 대회의 시작과 함께 경비행기들이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장공높이 날리며 저국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문을 새겼으며 추격지들이 기교비행을 진행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기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여러가지 기교비행 동작들을 잘 수행한다고 멋있다고 과학적인 조종과 완벽한 비행수를 남김없이 펼쳐보여주었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김광역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뒤를 이어 사단장, 여단장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라 타격목표 소멸, 비행장 상공 초조공 통과 및 상승평전, 착륙 등을 멋들어지게 진행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기께서는 협곡 항로를 따라 30m 초조공 비행을 진행하다가 도약하여 구리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실전에 절실히 필요한 비행수리라고 하시면서 지미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제일 먼저 날을 수 있게 준비할 때에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 깊이 새기고 평시에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특히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비행슬이 대단히 높다고 편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치심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배지를 박차고 구름 속을 뚫고 만리태공으로 솟구쳐른 연대장들과 젊은 비행사들도 쌍기 리륙, 습격, 30m 초조공 비행 및 쌍기 상승 횡전, 자유공중 전투 비행, 착륙 등을 훌륭히 진행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치비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이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고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술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망김없이 과시하며 난리태공의 열적의 비행운을 자랑스럽게 새겨가는 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비관들은 물론 비행 회수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비행사들이 최우수 전투 비행사들과 비행수를 겨루고 있는데 비행기를 잘 탄다고 그들 속에 처녀 비행사들도 있는데 정말 용타고 하시면서 전세대 전투 비행사들처럼 불굴의 정신력과 결사관출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는 새세대 전투 비행사들이 있기에 항공군의 승리의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비행지위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의 치열하고 열띤 경기 모습을 보시며 오늘 경기 대배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기 대배들 중에서 제일 잘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기 대배를 장식하며 기격 비행이 또다시 진행됐습니다. 축포가 터져오르고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로 하여 경기 대배장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경기 대배장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경기 대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